구독해요 좋아해요 좋아요 사랑해요 오마이비키 아 왜 또 와서 난리냐고 에이 귀여운 척? 가라고 네 방으로 나 방 없는데? 그래 없네 나가라고 내 방에서 아 진짜 싫어 오리온 엄마 오리온 또 안 씻었대 얘 리온아 좀 씻어야지 응? 아 왜 이러냐고 이러면 뭐 어? 내 험나물 누가 먹었어? 아 내꺼 이게 왜 니꺼야 내꺼지 이거 내가 사온건다 내꺼지 저번에 내 초코와임이랑 바꿨잖아 기억안나? 이거 내가 먹기로 했는데? 그랬나? 그랬네 먹고 5키로 쪄라 야 5키로 너무 심한거 아니냐? 0.5키로도 아니고 5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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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키로 Actually 5키로도 애기 왜영상 다니냐고 자꾸 왜그러냐고 가라고 무슨 아이돌을 한다 그러냐? 우리 지술 누나 정도는 돼야지 아이돌을 하지 연습하고 있는데 왜 시비냐고 가라고 아 진짜 싫어 비키야 어 설화야 왔어? 오 위키 왔어? 스텔라 왔어? 왜 그래? 컨디션이 안 좋아? 아니 자꾸 오리 언니 나 연습하고 있는데 자꾸 약 올리고 가잖아 쟤는 맨날 와서 괜히 뭐라 그러고 가 진짜 나 동생 없었으면 좋겠어 야 그래도 나는 외동이라 너처럼 형제 있는 게 부러운데 좋은 건 줄 알아야 돼 너네는 안 심심하잖아 나 봐 맨날 심심하니까 너네 집에 비키야 하면서 들어오잖아 맞아 형제는 좋은 거야 좋은 점도 많은데 싫은 점도 엄청 많아 아휴 아니 왜 애교 연습을 집에서 하는지 모르겠어 내 생각도 해줘야 되지 않냐고 근데 야 너네 맨날 편먹고 나 놀리더니 이젠 싸우는 거냐? 같이 있으면 짜증날 때 엄청 많아 너네가 외동이 얼마나 심심한 줄 알아야 누나 있는 게 고마운 줄 알지 야 집에 있으면 얼마나 심심한 줄 아냐? 유튜버도 한두 번이지 게임도 혼자 하면 재미없어 그래서 나 맨날 봤던 책 또 보잖아 그것도 15초면 다 읽어버리지 그래서 맨날 스피너나 돌리잖아 그래서 스피너 돌리기 고수됐냐? 어 하루 종일 돌리는 거야 재미없어 아 그거는 그건데 너도 누나 있어봐야 돼 그것도 저렇게 성격 고약한 누나 자기가 진짜 이쁜 줄 안다니까 내가 볼 땐 6학년 네가 더 예쁘다 근데 너네 누나 아이돌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는 건데 왜 그래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더 열심히 연습하지 주변에서 다들 잘한다 잘한다 하는데 나라도 쓴소리로 해야 더 열심히 하지 엄마 알겠어 야 나 간다 엄마가 오래? 어 내일 보자 그래 잘가 어 오리온 괜찮아? 어 놀랬잖아 왜 넘어져 중심을 잃었어 아휴 일어나 다친 데 없지? 어 없어 내가 너무 심했나? 사랑해요 오마이비키 어? 오마이비키? 시작한다 야 오비키보다 얘가 더 낫지 않냐? 더 재밌는 채널 있어? 솔직히 오비키가 낫지 오비키는 채널에서 욕도 안해 그리고 걔 진짜 실제로 본 사람들이 그러던데 엄청 착하다고 오 그래? 그리고 뭐야 그 노래들도 자기가 다 작곡하는 거고 오 자기가 하는 거래? 어 그럼 그 엔딩송 오프링송도 자기가 작곡하는 거고 그 뭐야 영상도 맨날 맨날 올라오고 맨날 영상 올라오는 건 인정 너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나? 나 오키야 누구 닮은 것 같은데? 간단히 뭐가 닮아? 흠 아닌가? 그래 오마이비키 재밌어 난 학원 끝나고 유튜브 항상 검색해서 봐 나한테는 알람이 안 온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내리면서 보다 보이면 그때 봐 잘 먹었습니다 또 허세 부린다 잘 아는 척 아 왜 또 난리냐고 또 네 방 들어가라고 내 방 없는데? 아 없네 그러네 내가 가야겠네 아 진짜 와 악당을 물리쳤다 와 악당을 물리쳤다 아 오리온 진짜 싫어 Premium 아 진짜 오리온 진짜 잘 있나요 괜히 나한테 이쁜 척한다 그러고 진짜 남동생이 이러는 사람 있어요? 하 정말 그래도 또 설아가 외동은 외롭다고 감사한 줄 알라고 하니까 남동생이 있어서 좋을 때도 있긴 한데 음 여러분 형제 있어요? 언니 너나 형아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의 문제 장난꾸러기 오리오는 천재사과를 먹었는데요 어떤 능력을 갖게 됐는지 여러분 기억나요? 1번 하늘을 나는 능력 2번 동물과 대화하는 능력 정말 둘 다 갖고 싶은 능력인데요 만약 정답을 모르시겠다면 오른쪽 위에 나타나는 이 영상에서 정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은 한계가 우리 가리지라도 너와 난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